구독 버튼을 눌러줘 루피, 나 파래라이스가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맛있게 요리해줄게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줘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밥을 지워보자 물을 부어줘 쌀을 깨끗이 씻어줘 랄랄랄랄랭 조금만 더 힘내 잘했어 밥솥에 쌀을 부어줘 좋았어 밥이 완성됐어 이제 김을 빼보자 할 수 있어 대단한걸 재료를 깨끗이 씻어줘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대단한걸 이제 감자를 다듬어 볼거야 슉슉 감자 껍질을 깎아줘 감자 껍질을 깨끗이 씻어줘 감자를 쌀어줘 감자를 쌀어줘 잘했어 고개를 쌀어줘 고개를 쌀어줘 잘했어 고개를 쌀어줘 고개를 쌀어줘 좋았어! 당근을 썰어줘! 대단한걸! 양팔을 썰어줘! 짜잔! 이제 본격적으로 카레를 만들어보자! 다듬어놓은 재료를 넣어줘! 카레카레를 넣어줘! 재료를 잘 섞어줘! 랄랄랄랄랭! 조금만 더 힘내! 음식을 예쁘게 담아볼까?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로루! 너 배가 빵빵해졌어! 카레라이스가 너무 맛있어서 그만! 히힛힛